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오는데 사무실에 나오다가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제가 그에 비해서 유튜브 올리는 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안 찍지? 제가 예전 유튜브를 많이 찍을 때는 하루에 5개도 찍었고 또는 꾸준히 3개씩 한 달 동안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를 제가 안 찍는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유튜브가 마케팅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절하해서가 아니고 제 유튜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튜브보다 더 중요한 아니면 유튜브보다 더 뛰어난 분들을 요즘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나 배움을 듣다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찍던 유튜브도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또 굉장히 큰 어떤 세상이나 사업을 몇 개 보다 보니까 기존에 유튜브에서 사실 소홀했던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장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튜브는 정말 꼭 가져가야 될 플랫폼이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어떤 기존에 큰 결과물을 이뤄냈던 분들이 이러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분명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꼭대기 있어요. 직장인 분들은 아마 이런 경우 많이 아실 텐데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1인 기업이나 사업 또는 이 회사 이후의 퇴직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사실 이 계란 같은 어떤 한계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세상이 더 있을 텐데 이 위의 세상을 아마 보지를 못하는 지금 이 틀 안에 갇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틀을 몇 번이나 깨고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 사표내고 나왔을 때 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업을 몇 개 해봤을 때 그리고 완전히 다른 분야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결감을 얻었을 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최고가 아니다. 나보다 분명히 더 뛰어난 것, 나보다 더 효율적인 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저도 지금 저의 어떤 메인 사업을 좀 뒤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있는데 한 한 달 반 만에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느낀 거는 내가 보는 세상이 나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작을 수 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주는 어떤 시기 그리고 그 기회가 분명히 오는데 이때 이걸 본인이 잡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정말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기회는 특히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조금 낫거나 나를 따라온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해주고 또는 가르쳐줄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따라와 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절대로 그 기회는 본인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지금 1인 기업을 시작하시는 것 또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것 또는 여러분의 일을 진행하실 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마음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유튜브에 굉장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4천 명의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